그동안 연습생이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갈고 닦은 그런 실력들을 한번 보여 드려볼까요? 누구야? 누구야! 짱구야, 오다가 똥 모양 돌을 주워왔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대박 이렇게 리액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군호구부터 제가요? 화난아 잘 준비해 오셨나? 제가 깽기가 고양이의 소리 따라하는 거예요 기분 고양이 기분별로 기분을 한 번 기분을 일반 고양이 일단 일반 고양이 근데 형은 비슷해요 기분별로 화난 고양이 화난 거에요 아 이건 어려울 수 있어요 화난 거 같아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화장실에 갔지만 아직 그런 변줄이 안 나오는 그런 참고 있는 변비가 있는 고양이로 갈게요 부끄러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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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하나 둘 셋 뭔지 알 것 같다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그만 그만 뭔지 알 것 같아 자 우리 군호씨한테 박수 박수 그럼 우리 히로 히로는 어떤 개인기로 준비했죠? 저는 비트 박스? 아 비트 박스 비트 박스 한번 들어볼까요? 해봅시다 5 6 7 8 마카롱 마히로 마히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카롱 마카롱 마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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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그거 무슨 뜻이야? 마카롱 먹고 싶은 마히로 마카롱 먹고 싶다 마카롱 먹고 싶다 마히로 으아 6 7 8 마카롱 먹고 싶다 아이 너 마히로 요 와우 맞다 맞다 와우 우리 미트 박스가 대단한 때 많이 되셨는데 박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맹구 성대모사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걸그룹 커버댄스를 사실 준비를 좀 해왔어요. 예, 조심히 가봅! 어디지? 기호야! 기호야! 와우! 이렇게 오타 아시네요? 대박 아시만 끝나고? 끝나고? 더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 더 없습니다